서울 건국대학교 내 호수에서 거주하는 거위 건구스가 한 남성에 의해 학대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동물자유연대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지난 11일 오후 3시쯤 건국대학교 내 호수인 일감호에서 남성 A씨가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.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남성은 먹이를 줄 것처럼 속여 거위를 유인한 뒤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. 이 폭행으로 거위 한 마리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고 동물자유연대는 전했습니다. 특히 이 거위들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건국대의 마스코트로 잘 알려져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.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남성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말 못하는 동물을 왜 때려 강자에게 약하고 약한 동물에겐 비겁한 사람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